3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충전 1.3.4.3.4.3.4.2.2.3.4.4.3.3.3.4.3.4.4.4.4.4.4. 1번. 지윤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지윤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지윤씨 사찌개의 람으로 앤섬 대신을 봐서 미바하고 수어 가면 첫 번에 보내고자. 수어 가면 첫 번에 보내고자. 1번.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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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2.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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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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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સોલછાનં સોલ્છાનચી બચાગો જણોદિનકો પાર્ટિમાં સાચે રમાય્લો ઊંછો નમર્તિનમાં ખુંબાંજીર 전문 딘마차인, 수화카마나 디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어버, 에스쿨 리스닝 순오. 3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해요? 2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인데 뭐해요? 4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4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1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1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2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2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1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2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3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5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1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3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에르 성교이 파트카위. Always good. Listening soon.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수루마야. 누이전하고 구라가니 뭐요? 수루마 끼들이 뭐니? 수식 틀었어요. 수식 뭐니? 거울 수는 뭐요? 영석씨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영석씨 뭐니? 고마워. 손이 있는 거니? 잡은 것들이 많이 나게 쓰죠. 수식은? 수식은? 고마워. 수식은? 혹은 수식에? 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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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장에 죽는 게 아니라 누군지에 죽는 게 아니라 누군지에 죽 Sem가를 죽을 누가 정도를 죽일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 성분을 죽. 내 입장에 죽는 게 아니라 난이만이가 죽을 거 같다. ểit 되자 산신생Stoy 1 1 2 2 2 2 2 2 2 3 2 2 맙소ация... 까란ะ descriptive 그래서... 너 hasta 보면 realised découvrir 선생님 lampe 형석씨 아버지가 돌아가라고 유니어로 간ын 형석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이게 바로 지자식 아이콘 점점 누에다가는 비교식장에 잘 분석해서 두 번째로 구いて 가요 이제 다음 선택중 그리고 다른 선택중 아이콘으로는 소통점 아이콘으로 공항에 대한 의미가 그냥 하늘로는 하루 fol oke 없습니다 5 happen aristocracy 안녕하세요 저는 고맙게끼리 될께요 마음에 뇌 뇌들에게 여러분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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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